전의 평 알차 라떼랑 이게 녹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본에 놀러 갔다가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얘네는 진짜 뜯지 말아야지 하려고 샀는데 이왕 뜯는 거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들려가지고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얘부터 뜯어볼게요 얘네는 사람이 얼마나 빡쳤을까 얘네는 또 되게 이렇게 나눠서 말차 라떼 이렇게 들어있네 되게 괜찮은데 외포랑 되게 다른 느낌이네 약간 얘네를 이제 디자인이 안 예뻐서 리뉴얼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기존 제품 재고는 남기고 만든 느낌이랄까 진짜 이렇게 뜯어보길 잘했다 얘 진짜 좀 궁금해요 방울 소리 나죠 키백 방울 이거 너무 일본스럽지 않아요? 생각이나 했어? 여기 병정마을에 이 딸랑이 생각이나 해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도대체 티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병정마을 딸랑이였고요 차는 의외로 멋이 없네요 생각보다 홍차 같아요 홍차 2019년부터 궁금해했던 거 3년만에 풉니다 리얼방울이었다 우리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 컨셉이다 우리도 병정을 넣었다 하면 병정 뭐 약간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끝에서 자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진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낸 거 자체가 그쵸? 그게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이런 패키지들에 되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관광 상품이나 쉽게 살 만한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런 걸 되게 문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재질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얘네가 뭔가 한지랑 종이랑 알루미늄 이렇게 증착이 되어 있는 이런 재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재질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키지 쪽에서도 그렇고 일본 쪽에 패키징이나 이런 산업 발달이 훨씬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이건 좀 더 준비해요 그럼 이리 와주세요 한글자막 제공자